지금 가장 큰 이슈는 지효의 쇼컷이야. 나... 나 그렇게 생각했다? 지효 언니가 이제 드디어 진짜 종국 오빠의 마음을 사기로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커피프린스 알지? 커피프린스의 윤훈애 언니, 고은결. 아, 진짜? 윤훈애가 와서 얘기해? 이게 지금 내가... 야, 이거 소민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어느 정도... 에미무어 누나 보고 너 짜는 거 아니니, 지난데? 아니야, 커피프린스의 윤훈애 언니. 근데... 개소리야, 개소리. 아니야, 커피프린스의 윤훈애 언니. 야, 너 지금 거의 맞을 뻔했어. 야, 진짜 열 받은 거야. 아니, 근데 지효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서 우리 멤버 중에 제일 잘생겼어, 지효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웃기고 앉았네. 아이, 마이크젝스 빠져. 여기서 알아서 해. 너는 빠져. 내가 그 얘기했어요. 지효 같은 스타일이 머리가 짧건 길건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 맞아. 알지?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우리 멤버 중에 헤어스타일에 영향 많이 받는 친구들 있어. 알아, 알아, 알아. 머리빨, 머리빨. 프라이데이. 시간이은ohl. 힐링한자리인데. 응. 그리까지. 한번은, 한번은. 그래서 5,30. 펜지기 전에. 크가... 깨고.